오늘의 게임은 플레이 그라운드스 라는 게임입니다. 농구 게임입니다. 한번 해볼게용. 누가 스테판콜이야? 저 왼쪽에 있는 애 제 얼굴은 알겠다. 왼쪽에 저 하얀 머리띠 아래. 제 개 아니야. 르브론 제임스 맞죠?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지? 아 뭐야 카드 까는 거 없어졌네? 처음에 카드 깔 수 있던데? 아 여깄다. 오픈되어. 뭐야 하나 까진 걸로 됐잖아. 이런. 하나 더 까게. 처음에 기본으로 주더라고. 드와이트. 이거 잘하는 애 아닌가? 센터? 맞죠? 이거 뭐 카드 있어야 할 수 있나봐. 크리스 보시. 쟤도 센터 아닌가? 마리온? 얘는 누구야? 쇼마리온? 칼. 엔트. 후이. 아 이거 다 별론거 같다. 그쵸? 알아서 할까? 그레이. 어... 몬롱. 데이비드 로빈슨. 에픽이네? 야 에픽이야 에픽. 에픽이면 좋은 거 아니야? 어? 데이비드? 로빈슨? 가운데 이 사람 누구야? 죄송하지만 뭐... 코치님 아니에요? 안경 선배? 안경 선배 왜 이렇게 늙었어? 뭐하는 선수야 이거? 어디 선수지? 유타 재즈인가? 아 LA 레이커스구나. 아... 안경 선배 코치인 줄 알았네. 에픽. 제이슨 키드. 에픽이면 좋은 거겠지? 뭐지 이 카드는? 일단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임. 뭐야 이 광고는. 4인용 되는 건가봐. 2대2로. 팀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핫팩으로 나온 팀은 뭐지? 어 이렇게 나오네. 요즘 제일 잘나가는 팀이 어딥니까? 그 팀으로 할게요. 옛날에는. 저 뭐야. 시카고 불스 좋아했는데. 이제 마이크 조던 없잖아. 마이애미 히트. 골스? 걔네 3초순만 다 쏘는 팀 아니에요? 골스 스테이트. 어딨냐 골스. 아 골드 스테이트 워리어스야? 아 얘네야. 아 얘네야. 맞아? 여기서 유명한 애가. 어 얘야? 그린? 처음 들어보는데?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봐. 얘밖에 없어. 아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봐. 나머지는 그러면. 모르는 사람 되는 거네? 아 뽑은 애로만. 큰일이네 이거. 에픽 있는 팀으로 가자고? 오케이. 루이스 솔라. 어 여기 두 팀이나 있다. 두 명이나. 에픽은 아니지만. 마이애미 히트. 흐흐흐흐. 어? 스탯이 굉장히 높은데요? 3점 슛은 엄청 낮긴 낮은 낮은데? 스테미나 이런 거 블락. 되게 높은데? 센터라 그런가? 괜찮은데? 에픽 여깄다.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들? 셀 안토니오. 데이비드 로빈슨. 얘 에픽이거든? 와 블락 슛이 10이야. 2점 슛 8. 3점 슛 쓰레기고 덩크 7. 스피드 스태미나 꾸리고. 골밑에서만 살아야겠네. 셀 안 괜찮아? 셀 안 고. 뭐야. 아. 이게 팀을 고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르러서 2대2를 하는 거구만. 어? 그럼 에픽 있는 대로 해야겠구만. 그럼 왜 팀으로 보여줘. 사람으로 보여줘. 헷갈리게. 안 그래? 에픽 하나 또 뽑았었는데. 센터니까 3점 슛 쩌는 애로 해야겠다. 그쵸? 3점 슛 개쩌는 애로. 있나? 4. 2. 2. 와 무슨 1이냐? 아 이거 카드 어떻게 뽑냐? 3점 슛 개쩌는 애가 없어. 얘 얘 얘가 그나마 5. 아 얘 얘 얘 얘 얘 괜찮아요? 제이슨 키드? 블락 슛은 없네. 3점 슛 7. 2점 슛 더 높긴 한데. 얘 좀 잘 써? 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뭐야. 랜덤 골랐더니. 무섭게 똑같은 얼굴 2명 나왔어. 저럴 수 있는 거야? 랜덤 골랐는데 뭐야? 무섭게. 달리기고. 리바운드 Y. 패스가 A. 그 다음에 쓰로우 엘보우? 뭐야 공격도 있어? 대박. 엑스가 숏. 헉. 엘리오. 헉. 헉. 쓰로우 엘보우은 뭐야? 뭐야. 로딩 있네. 시작해볼까요? 레디. 점프는 Y이다. 아 뭐야. 점프만 했어. 헌데. 어 뭐하시는 거죠? 마고. 똑같이 생겼어. 둔다. 마고. 마고. 됐다. 가볼까. 스피드. 띠.... 슈어엇. 놓고 온다. 오케이. 뭐야. 아 느렸네. 슛을 쏘는데. 모멘트. 초록색깔일 때. 쏴라. 요. 너무 느려서. 타이밍에 안 맞았네요. 오케이. 패스. 슈읏. 허잇. 이야. 야. 왜 3점이야. 어? 엘림? 지금 방금 3점 아니야? 점수가 이상하구만 이거 뺏었다 좋았다 아이고 이거 페이크할라 그랬는데 페이크가 안되네 야 사람 맞고는거 뭐야 잡어! 잡으라고 간다 덩구실 간다 아아앗 저건 또 뭐야 엘보, 크리스, 엘리우? 오우우우우 좋습니다 너무 쉽네요 게임이 너무 간단한거 아닙니까? 나 여기 빨간색이야 쟤들 왜 누치를 못하냐? 오? 오? 슛! 음? 말도 안되는 슛이구요 나이스! 8대0이야 소초리를 봐준가? 패스 패스 호잇! RTX를 누르면 덩크 그 다음에 어...홀드 앤드 릴리지를 하면 나이트 무브먼트를 하면 무브먼트를 할 수 있다고? 음? 늦었어? 오케 놓크호기 아,뭐야? 하아아하 하하하하하 오어외하 놓크호기 쩍을 당난? 호윤 말도 안돼 아니 초록색이 어디 뜬다는 거야? 어 뭐야 이게 이게 딱 치는 거구나 이렇게 무브 RS로 퍼포먼스 무브 으하 으하 아 왜 안들어가 어? 쩔는데 왜 안들어가냐고 하하 이게 아닌데 무브는 좋았는데 어이씨 타이밍 맞게 눌러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나와있네 알아서 하는건가? 아까 뭐 초록색 어쩌고 하도 나와있네 어후우우웅 우와아 뭐야 저거 걔네 이상한 게이지 많이 찼어 곱하기 두배야 한골 열때마다 곱하기 두배 장난 그만칠게요 슛! 어이씨 큰일인데 이거? 큰일이야 막어! 막으라고! 막어! 엘리옥 할라고 이거? LTA 막어! 막어! 막.. 막어! 막으라고! 간다 간다! 허잇! 우선서 덩크를 할 수가 없어 막어! 막어! 디펜스 디펜스! 막어 야 쏠 수 밖에 없다 얘 어? 안되죠? 아이씨! 매트야 매트 맨시야 어 2점 차이 있구만 뭐야? 뭐어? 아씨 빨간색이었어 밑에 있는 저 게이지 뭐지? 하세! 와우! 쇼키 패스! 어허어! 그렇지! 감으로 하자 감으로! 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감으로 해! 블라악! 슛! 블라악! 으쌰아악! 하하! 리바운드! 아이씨! 뭐야 저건들! 어이가 없구만? 3점수 가자 와아아아악! 잘 쏘네! 키드 잘 쏘네 키드! 어허! 막어 막어! 그러면 안들어가죠? 앨리옥 한번 해보죠? RTA로 앨리옥! 뭐하시는거죠? 아아! 들고 있는 애가 쏴야지 앨리옥이 나가는거군요? 아하하하하하 당황스럽네 나는 받는사람이 앨리옥하는줄 알았는데 들고 있는 사람이 앨리옥이었어? 누르면! 하하하하 뭐하시는거죠? 흐흐흐흐흐흐흫 하자! 놓고온다 오잇! 어 좋아 차근차근해 차근차근 핫! 아크리 무서워 뺏길까봐? 히파악! 흐하하하 아 뭐하시는걸요? 그런거 안되는데 요시 박명 안되는구만 MVP 제이슨 키이드 크으으으 스탯이 높구만 레벨업 어 레벨업도 있네요 위에건 힌 레벨업인가? 밑에 애들은 왜 레벨업이 안돼 2렙 음 레벨이 오르면 팩을 준다는거 같은데? 그리고 게임 캐릭터도 레벨업이 있고 아 팩줬다 대박 이렇게 해서 내 카드를 까야되는건가봐 놓아가지고 좋은애 우리 센터 좀 약해 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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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또 오 오 아 있는거 나와서 아 있는거 나와서 경험치준나본데요 아 난 뭔가 좋은줄 알았더니 크리스보스 있잖아 있는거 나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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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경험치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루터리픽 모드 아 또너먼트랑 뭐 루터리픽 이건 뭐야 내가 몇개 모았나 보여주는거구나 또너먼트로 한번 해볼까 어 뉴욕컵 또너먼트 해야지 8강 4강 세미파이널 이렇게 가는건가보다 어 드라이트 하워드랑 아까 세번째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였나 어 이녀석 오토파터 이거 자리에요 오토파터 이걸로 갈게요 스팀게임이에요 오토파터가 지금 2점 수업 3점 수업 모두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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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9 9 10 10 10 11 12 12 12 13 13 14 14 15 오케 블락슛 블락슛 됐지요? 야 첫번째 퍼펙트 점수 우리꺼다 끄어어어 허잇 아 왜 늦었네 또 블락슛 흐흐 이번엔 좀 되는구만 슛 풍겼어 아아아아악 됐다 와 게이지 바로 찼어 이 거지 뺏어 뺏어 흐흒 뭐여 저거 해봐 블락슛 어 뭐야 저거 3점이야 뭐가 퍼펙하다고 얼음 슈어어어어엇 좋다 느낌 좋아 쳐버린 집어 흐흐 쳐버랴 뭐하시려 아이 아 2년쩍 뒤에 엘린이 그래? 게이지 많이 쳤다 저거 필요없고 그냥 안전빵으로 무조건 점수 벌리는데 집중해 그렇지 넣어줄거 넣어주고 쟤네 실수 유발하고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를 제압한다 뭐야 자꾸 느리지 이거? 엘리움 눌렀는데 모르고 슛돌렀다 재발렁 아 이러면 따라오잖아요 마지막 2점 슛슛 넣었어야죠 하아아아 엘리우우 덩크슛 한 다음에 넘어진거 메리 깔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쵸? 압박감 느끼게 뭐야 얼음슛이야? 저거 무조건 맞는건가? 저거 할 때 막 움직이는건가봐 내가 원하는대로 이게 포즈를 취할 수 있나봐 슬로우모션 드립대 어 얼음숱이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죠 얼음 좋습니다 더 멀쑤도 되겠는데 오케이 앗 뭐야 까비 브락치 까비 패스 패스 3점샷 아 3점 높은 앤 네 타이밍을 모르겠네 더 늦게 더 늦게 브락슛 3점슛 쏠때 마다 위기감 위기감이 그냥 2점슛 쏘자 는 3점샷 야 꼴대 우리편이 없잖아 야아 불악슛 진짜 오기생겼다 3점슛 한 번 더 한다 3점슛 패스였지롱 음 허리 호리내어리 흐흐흐흐흐 내가 또 질줄 알고 나 진출한다 더 넘은 듯 진출 결승 난다 멀티하러 간다 사람이랑 하고싶다 과거 불악슛 리바운드! 짜잇! 시간 나됐다네 슛 못쏘게! 슛 못쏘게! 파잇! 아 건드렸는데 아아 눌렀네 6초 남았거든요? 프로다운 모습 보여주지 야아아아아아아아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하는 프로다운 모습 여우 진출 좋았습니다 야아 내가 레벨업하면 카드 주는거 아닌가? 맞죠? 완전 레벨업 안됐나? 4강이야 벌써? 오케이 고 아 더 잘하는 애들 나올텐데 큰일났네 지미불터랑 어? 나랑 똑같은 그놈이네? 그쵸? 으음 조심해야돼 아 버틀러야? 불턱 아니고? 어찌됐든 나 르블론 제임스 말고 몰라 아 르블론 제임스 옛날에 거기있을때 어? 샌안토니온가? 그 덩크 잘하는 애 있었는데 전천으로 빠박이 걔 누구죠? 패스도 잘하고 덩크도 잘하고 슛도 괜찮고 걔랑 같이 저기 팀워크로 했었는데 누구였더라? 그때 엠벨 했을때 했잖아 웨이드 그래 웨이드 아 웨이드 아닌데 추송균 하하하하 추송균씨야? 하하하하 추송균씨야? 아닌거 같은데 아니 왜 안쳐지냐? 왜 빨리 뛰어서 그런가? 어어 간직간직 심판 이런건 안들어가지 여기다 건드림 에이 안들어가지 리바운드 노려라 오케이 아 좀 샷! 아 좀 오버하더라 움직이는 소면 안들어가거든 오케이 아 오케이 하하하하 압박감 좋았다 예산 놈들이 아니야 4강이기 때문에 밀어버려 아니 저게 뭐가 퍼펙트샷이야 도대체 공짜로 주는 수준보소 아우 이게 퍼펙트지 이게 진정한 퍼펙트이지 아이씨 아이씨 못막네 동점이다 침착해라 3점슛 자신있으면 쏘고 대만이형 아 드럭찬뜩하니 안돼 역전당했어 2점수술가 아아 그렇지 게이지 찼을때 3점 가고 뺏어 뺏어야 돼 이번엔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앵클브레이커 아 블락슛 했는데 가자 얼음숏 얼음숏 저거 고맙다 그 에이 에이 아 다행이다 3점슛인줄 알았네 1점 밖에 차않나 천천히 천천히 아 3점 하고싶다 야쓰 안들어가는건데 건드렸어 들어갔어 고맙다잉 됐다 이제 한번만 한번만 빼주면 돼 아씨 얼음숏이네 막아 얼음숏 아아 와아 어이씨 왜 퍼펙이야 와아 말도 안된다 진짜 이게 이렇게 되나 2점 차이잖아 정말 억울합니다 아우이씨 아우 큰일났다 큰일이야 빨리 뺏어야 돼 오바했죠? 아허어어 동점 좋아 어허어 싸하다고 때려버려 막어 막어 브락슈어어 힘찾게 36초 천천히 하나만 만들어가자 하나 원 원 원 하나 어어 에이 안돼 브라자 리바운드 왓왓 아이씨 매튜야 저거 이런 시 이런 초보조기 실수를 브러치스테일 좋았다 아아 셔 셔 셔 셔 셔 셔 아 레이트 아 이런 막어 12초야 막어야돼 안돼아 하아 노 몇초야 7초 3점 밖에 없다 마지막 3점 3점 셔 셔 야아 사자 하하하하 불쌍한 놈들 막어 막어 막으라고 하아 야오시 박쌍 박쌍 좋았습니다 오케이 카드 주나요 레벨 업 눈빨이 자녀 이제 세미네 세미팔 아이 저만 박신네 나오겠는데 리키 누비오 야 쟤는 스탯이 10이야? 케빈 러브? 야 스탯이 그렇게 다 안좋은데? 할만한데? 그쵸? 할만해? 깔끔하게 들어가면 퍼펙트라고 1점 더 줌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둘 다 구리다고? 아 그래? 그럼 할만하구만 점프볼 내려올때 잡을수 있다고? 아 점프하면 안되? 점프안해볼게 그러면 뭐야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뺏어 아무것도 안들었는데 자 멋있게 마지막은 처음에 3점 슛! 와우! 와우와우와우 뭐 퍼펙트에 퍼스트샷이면 5점까지 주나? 이럴 쳐버려 뭐야 이 허접들은 어떻게 경식중이 왔냐 으아아아아 호잇! 하이구 안되죠? 아 미친 왜 못나와 패스 받는사람 쳐버리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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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왔어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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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들켜못하네 흐흐흐흐흐흐 하하 베나 지켜주싸려 만들어 бо 연기 으핫 야! 하하하하 야 덩클 웬만하면 들어가게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아이씨 방금 날라 쟤네 첫 골이야 뭐야 방금 어떻게 된거야 중결성 수준? 하하하하 둔다 못해 둔다 못해 등결성인데 할만하다 역시 스탯스 거짓말하지 않는군 자 쳐버려 어느는 쓰고싶겠지 아 저거 뭐냐고 저게 말이 되냐고 한바퀴 돌아서 하는건 뭐야 아우 Sterla 좋았습니다 쳐보라 쳐보라 불악 아 ל- 롤아하 하필 게이지가 아하하 게이지 있을 때 거쪽에 솔로 아 오우 ought 깨아악 야! 이런 싸웍을 바셨어요? 아이 3점 슛이었어 쟤는 왜 뛴거야 저 녀석은 엘리후빈줄 이런 야 1점 밖에 차지 않나 정신 차리자잉 흐흐흫 뭐야 하아! 아 반칙하니까 게이지가 없어져버려? 아 그렇구나 게이지 했을땐 반칙하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지금 없으니까 하자 반칙 그리고 반칙이라뇨? 어? 몸싸움인데? 어어어어어어어 놓고온다 너무 느렸다 너무 오래 왔네요 아 지금 꼴대에 들어가겠네 어? 꼴대에 몰입한거 벌써 1점 차이기다 12초거든요? 19초 이거 일단은 하나 무조건 만들고 천천히 좋았죠? 몇초 남았죠? 9초 3점슛만 안주면 돼 3점슛만 퍼펙트랑 3점슛만 안주면 돼 그럴려면 그냥 비비고만 있어도 된다 어? 뭐죠? 요스! 요요요요 넘나 쉬운 게임이구요 난 사람이랑 해야돼요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바이날 균실 때 스태미노 필요하다고? 마지막 결승입니다 데릭 로즈 어 데릭 로즈 많이 들어보았는데 까라멜 안소니 같은 팀이네 쟤 스태미노 10이야? 아 좀 빡세겠구만 스탯이 높아 까멜이라고? 아 그래? 갑니다 스태미노 처음에 이거 점프볼을 따내야 되는데 스태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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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을거지 아까 가만있었더니 됐던데 막어 막어 스태미노 안들어왔어 뭐죠? 야 아이씒 그렇지 다행이다 하 아 오바 한적 넣어야되는데 좁번째꺼 오하 ials 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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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렇게 힘들게 막았는데 이씨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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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압박감이 장난 아니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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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히힛 힛 점프 힛 힛 이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그럼 내가 cidos 에이 의미 없는 중 야 갑니다 오 스트리트 아워뼈어 오 스트리트 아워뼈어 오오오오오 게이트 찼어요? 얼음축 갑니다 막어 그냥 막어 그냥 못 느끼면 압박감 좋아 안되죠? 됐다 얼음축 고요오오 됐다 와 점수차 많이 나죠? 게이지 없으니까 막 때려 버려야지 뭐하냐 아니네 정신이 안 찰느냐 3점 슉 노마크 노 에어 에어 네 노마크에 에어 뭐하냐 에이 이런거 안들어가야지 도망가! 뭐야 섬낭 사기를 칠라그러네 감탄 돌아오고 있어 그렇죠 오케이 에이 3차수 계속 놀이자 감각을 찾자 후라아 게잌 아끼자 아 이거 다 짰어요 아이고... 아이고... 뭐 점수도 많이 차냐니까 멋있는... 아 뭐야 나 걔의 집에 없지? 헌? 아허? 흐흫 그게 다 안들어가? 뭐하시는거죠? 이상한거 하지마시죠 히힣 하하아아아아아 엘리옥 누르다보면... 되는 자리가 있구만 막어 막어 히힏힏 미리 뛰니까 어리버리하는데? 나 뭐하시는거야 지금 아니 결승을 봐주러 온 관객들한테 이거는 아니지 똑바로 해야지 얘들아 이런거 해야지 이런거 이런거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엘리오 두가지단대 뭐하시는거죠? 파워! 당크! 슬램덩크다 슬램덩키노소가 엘리블만 하는데? 기분 나쁘게? 졌다 이건가 이미? 찬물을 깨는데 3점! 클린슛! 안 들어가서... 이거 뭐야 이거 공 떠낼꺼 3점! 공 떠낼꺼 텅크! 아이고 2점이네? 3점 라인에서 썼어야지 허허허! 뭐 상대가 안 되는거야 끝까지 곧 죽어도 엘리블만 엘리후바네 이 녀석들이 똑같이 엘리후바를 해줘야겠어 어 저기 싫어 엄리후바를 해줘야겠어 들어가셈 엘리후들이 나도 엘리후바라 이놈아 어? 어때? 막어 막어 또 엘리후바라고 질자네 녀석들이고 이게 무빙이 엘리후무빙이네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리버리 까다가 요렇게 요렇게 엘리후바라 안되네? 안되면 3점! 클린슛! 여기 안들어가 3점 오케이 거의 뭐 애프터적이네 두배차이네요 오케이 이겼다 에레이커 이렇게 되면 이기면 멀티 할 수 있어? 오케이 우와 점수 많이 오르네 또 껴? 또 껴 열렸어 그리고 곱하기 2 저건 뭐야? 오우 야 금색깔 금색깔 먹었어 금색깔 대박 야 금색깔 까러봐 금색깔 패벅 아 이제 온라인 매출도 되네요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요? 카드 까고 와 금색깔 나왔어 일단 이거부터 금색깔 빅터 로우전 에픽 안이면 안돼 누구야 이거? 노후더 누구야 이거 이거? 노후더 오! 아 있는거 넘치 2강 되면 더 쎄지나? 트레이 볼터 모리스 크리스 아 뭐야 오토 또 나왔다 오토 금 갑니다 금 뭐야 금인데 좋은게 안나오는데? 플레이톤 자멜 뮤레이 좋은애들인가? 빌리 왜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같지? 빌리 커닝햄 머리스타일 옛날스타일인데? 어 에픽 나왔다 케빈 두란트 아 케빈 두란트 알지 르브론 제임스 케빈 두란트 야 두란트 잘하잖아 됐다 와 레전드 나왔어 어 근데 누구죠? 오스카 로버트 슛 레전드인데? 내가 모르겠는데? 레전드? 누구야 잘하는애야? 됐다 바꿔와 애들 어? 오스카 누구예요? 레전드요? 나 운이 개전다고? 개 레전드야? 언제적 레전드야? 끝났네 어? 어딨어? 팀 어디였지? 시즌 트리플 더블 최초로 한 사람이야? 와아 이거 뭐 끝났네요 이걸로 양압 갑니다 온라인 매치 양압 갈게요 일단은 케빈 두란트 넣고 레전드 넣고 팀 어디인? 아까 두란트는 골드냐? 아 골드냐? 두란트는 골드 그 다음에 그 아까 레전드는 오스카 오스카 뒤에 파란색 배경이었는데 신시네티? 신시네티가 어디야? 아이 모르겠다 클릭해보자 흐흐흐흐흐흐흐흐 어디야 신시네티? 사슴? 아 사슴이야 신시네티? 와아 레전드 3.9 2.9야 스틸 7 야 근데 두란트도 3.8 2.9인데 덩크는 누가하냐 덩크 두란트가야되겠는데? 갑자기 이게 값쳐서 나왔네 3.9는 그렇다 쳐도 2.9뿐이야 습싹이라구 둘이 좀 겹쳐 3천만 노려야되는건가? 아 맞네 이거 사도 저기 토너먼트 이겨야되네 토너먼트 벽을 넘기 힘든가? 문텐도에 사람 몰려있어서 이거 없어? 아 스위치에도 있구나 그러면 토너먼트 나야겠다 아 이거 양악하여 버릴라 했는데 봐줬다 도쿄로 갑시다 아 근데 둘다 3점이라 덩크가 없는데 괜찮을까? 덩크 두란트가 해야되는데 블락숫도 둘다 났고 헉? 쟤 뭔데? 쟤 파울 파울조루집 뭐야 쟤? 3.2점도 높고 덩크도 높고 스틸도 높네? 레조루도 더 좋아보여 야 조지 조지 왜저래 조르지 일단 오스카 고정해 두란트 빼자 두란트 빼고 덩크 잘하는 애 넣을 수 밖에 없어 도쿄 션캠프 덩크 9 2.8 블락이 좀 약하네 얘는 덩크 8 덩크 7 2.8 블락 좋아 얘 좋은데? 스트릿 좀 약하지만 요렇게 갑시다 맞춰서 가야지 맞춰서 가야지 그리고 거의 2점 위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테판 커리 이거 뭐 마이클 조던도 있나요? 레전드 뭐 옛날 선수도 있는거 보니까 조던이나 뭐 이런 피펜 뭐 이런 애들 있나? 그렇지 레전드 3점 샷 와아 잘 들어가 덩크 8 다르네 똑같이 쌌는데 도쿄 됐습니다 압박감 계속 넣어주시고요 허 도쿄 뭐야 쟤는 왜 뛰는거야? 저게 퍼펙샷이라니요 어이가 없네요 얘네들 왜이렇게 머리가 크냐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럴수가 파워 나의 파워덩크를 블락을 해? 아돌리심 블락스테드에 글룩하냐 어 이 녀석들 봐라 리바운드 하는거 봐라 그렇지 레전드의 스틸이다 파악 박어 박어 뭐야 이 녀석들 와아 진짜 잘 들어가 헉? 끝났죠? 레전드죠? 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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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틸 뭐야 다음 곱하기 2배야? 설마 3.10은 6점이야? 그런거 아니겠지 막어 막어 어이씨 맞네 왜? 5점이야 무슨 동금도 하하하 저거 안 끝났어 그리고 왜 안 끝나? 말도 안되는 게임이 이거 우리에겐 레전드가 있다 레 저 드 레전드 레전드 스틸 막어 막어 그렇지 뭐야 게이지 안 없어져 왜 와 저거 스틸 됐는데 게이지 안 없어져 와 씨 말이 돼? 저 게이지가 안 없어진다니까 쟤네 으아아아 미쳤다 아 시간이구나 막어 막어 끝 끝 와 시간대 아니야 씨 아아 뭐 갔나 에이 그렇지 이번에 역전 간다 6점 야 우리 차례다 우리 차례야 6점 숙 간다 6점 숙 왜 우리 곱하기 안 됐어 터무 랜덤인가봐 저것도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파워슛 할 수도 있고 핏 핏사슛으로 바뀌었네 핏사슛으로 핏사슛으로 얼음슛 얼음슛 바른 핏사기는 못하나 얼음밤이 없어 으악하아 하하하하하하 됐다 아 아 아 레전드를 감히 대우를 안해 예유가 없네 레절이었어 이거 외국 녀석들 레전드다 감히 뒤에에서 밀어 뒤는 아니잖아 박히도 엽도 아니고 여기 여깨 여깨 콘데루 야 근데 이거 막 드라이빙 들어가는건 어떻게 해요? 아까 아까 보니까 막 드리블 하던데 키 없네 다음 누구야 조던! 어 깜짝이야 어? 다른 조던이네 덩크8이긴 한데 조던인줄 릴라드? 쟤 잘하지 않나? 릴라드? 안드레 조던이야 조던인줄 알았네 아 알스틱으로 드리블 아 하는거에요? 아 크로스오버 R이구나 오케이 크로스오버 한번 해봐야겠다 릴라드 저번에 내가 NBA 했다 했던거 같은데 네 조던이야 녀석 아 조던한테 들었어 덩크졌다! 와 건드렸는데 아이씨 4점이나 주다니 클린! 아 왜? 왜 좀이야? 밟.. 밟았나? 그물 밟았나? 그렇지 아우! 퍼펙트 4점 안스메 6점 처벌이 싫어 레전드의 블락슛! 크로스오버 페이크 엉덩이 슛! 슛! 아 왜 안들갈지 넌 빨리 눌렀네 아하! 역시 하워드 아이 내 número 2 아 역시 레전드다 자, 타이밍 알았으 어, 안 들어가죠? 진동 오는거 보소? 요만큼은 무조건 레전드죠! 안 들어가구요 야, 이 점수 넣기가 더 힘들어 타이밍 몰라서 덩크 아니면 좀 힘들어 으헿 안되 случае 내 슬스는 내가 말하는 아허우 좋습니다 자아 확실한걸로 가자 확실한걸로 막어 막어 어허 오케이 춤 못했네 앵클브레이크 후에 진동온다잉 진동도 오고 아 또 파워슛이네 반칙하지말고 파워슛 어어 으허허허 뭐야 오케이 아 말도안돼 게리지 다 떨어지네 강난 야비겁게 나오신다 이거죠 개구리 슛보술 개구리 슛보술 에이 4점 아니야 4점 아니야 아이고 3점을 날리쳐야죠 퍼펙트 스티면 4점일텐데 도서에 내 상대가 없는데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도저히 내 상대가 없는데 이 게임 정복했는데 파워드 이제 은농고 됐네 뭐 레벨 올랐나요 스탭 상대는 상대는 루디 그 다음에 버튼 누구야 이거 야 쟤는 뭔데 블락슛이 10이냐 쟤 고보트 블락슛이 10이요 블락이 이 으흠 조심해야될 듯 사람하고 안하냐고 여기 사람이 없어요 이거 사신분 저랑 붙으실분 있나요 멀티있는 사람이 없어 고비어 수비 1이야 야 블락이 10이야 씨 슬쏠때 조심좀 해야될 듯 슬쏠때 조심좀 해야될 듯 서버를 좀 바꿔야될 듯 여기 LA 서버인지 어 뭐야 SS 거기서 좋은 판단이다 오바죠 아씨 어떻게 들어가 쟤네 그러고보면 금리하다 금리다 금리다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좋았다 아 이상한거 좀 하지마세요 레전드님 어 뭐야 쟤 슛한거야? 이거 안들가 또 갑자기 여기 아하 안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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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게 들어가? 막 쏘는거 같은데? 이사하게 사는데 와 말도 안되 나도 질수 없지 레전드니까 아 쟤 리버드 잘해 빨리 바꿔서 점프해야되는데 그렇죠? 이득받죠? 하하 하하 삼촌 따라가 와 4점 차이야 아주 차근차근히 따라가 시간 많아 아 아 아씨 이상하게 들어가지 자꾸 백본샵 더럽게 들어가니 진짜 산전 자신있나 어어 отр pee 개인이 reve Jamaica 흐흐흫 클럽다 이 점도 못났어 아 드라빌 minha 스탭 마지막 승차 가게 하자 그냥 이경으로 해 아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늘에서 백바퀴 돌이け 뺏어야되 뺄거나 리바운드 해야되 이거 안그render idiots Pl Su 아주 불안정한데 3점 밖에 없어 아 레전드님 왜그러세요 잘하시다가 아 레전드님 좀 늦었다 아이씨 왜 안들어가지? 앞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몇초 남았어? 도저히 이거 역전물간데? 자꾸 느리다네 됐다 지금부터 3점취 3개만 넣으면 돼 연속으로 3개 넣으면 돼 역전이야 3점취 3개 연속으로 3초 남았어 이거 리반드하고 간다아악 하하하하 말도 안돼 튕기는 것을 3점취 4개 넣으면 돼 연속으로 이것도 느리다고? 어차피 진기면 3점수 타이밍이나 왜 이키자 아 더 빨리 좀 더 빨리 예스 와아 지금 골챌딩 아닌가? 뒷걸이 농구라 그런거 없나? 좋았죠? 아 잘했는데 진짜 아쉽다 아 끝났어 점프하다 초반에 너무 오바했어 아깝다아 세미까지 할수있네 잠깐만 카드좀 까고 오자 카드 나왔죠 덜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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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브론 나와야돼 루디가 어 케빈 조란트 나와서 어 경험치 조란트 해야되나? 빛 레인버 조란트는 왜 200xp가 됐지? 어 또 나왔다 자꾸 나온이들만 나와 다시갑니다 하워드빼고 쇼캠프를 넣을까? 온라인 사람이 없던데? 형 저 스팀판 있어요 같이 아 있어요? 그래? 그럼 잠깐만 2부판하고 한국수업 대기하세 문은 사람들에게 있네 늦는 사람도 꽤 있네 권력 숨겨야돼 이거 지금 아 매운 대넷 여기 쌀과 빅 오 알았다 끝났어요 그 3점 느낌 받았어요 이 느낌이다 손에 걸리는 느낌 아하아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천천히 차근차근가 자 아 아 까비 너무 빨뜼다 좀 늦었다 자아 어 왜 3점 아냐 아아 흐흐흐 캬아 이 녀석이 어디서 잔재조를 부릴라그래 지금 어? 그게 농구야 그게 여석이 말이여 오호 이게 농구지 게이지를 모아볼까? 불안 놀이파업 하자 놓고온다 오케이 흐흐흫 또 할거야 여어씨 니가 불락 10이라고 튕겨나면 또 쏘면 되지 밀어버려 밀어버려 후라 리바운드 wszyscy 호호후 탑 콜보 됐다아 아까전에 왜 진거 지 이거 험없다 데인 50 아 데이지 모으죠 아 건들었는데 건들면 들어가는건가본데? 꼴대 힘들면 쟤네 두배야 아 압박감 느껴지는데 일단은 제가 슈트홈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3초 슈트홈 타이밍 그 오락실의 슬램덩크 3초 정대면 타이밍보다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어봐라 이 녀석들 좀 시간을 끌어야겠는데? 정대면 보다 좀 더 빨리 쏘면 돼 아 좀 느렸다 그렇지만 들어가도 레전드니까 어? 레전드 이름 뭐였죠 오스카? 잘하는구만 아잇 와 tortoise 나는 맞으로 썰어져네요 아 좌우의 게임이 으뜰되있어요 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우오옥 2배가 좋네 들어가 들어가 아리이이이이이이 사내다가 안이란구만? 내놔 멋있는 덩크하게 근데 다음... 멋있는... 슬랍닭... 그 남 꼴대로 박살내보는데 블락 맞네 이게 좀 블락 늦게하면은 무조건 꼬링인것 같은데 골팬딩이라 뭐? 한 대가 안되는 파이널 파이널하고 뭘 뛰으러 가죠? 누구야 파이널 크리스 보시라 듀엔 웨이드 크리스 보시라 크리스봇이 좋네 그래도 우리 오스카한테 안되지 오늘 배틀그라운드도 합니다 오늘 이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스틱랭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막아 막아 크리스봇이 야우스! 나 타이밍 완벽히 아는거 같애 정제만보다 약간 빠른 타이밍이야 나 진짜 안나가지네 여러분 아아악 따라가 일단 허접한거 하지말고 따라가야돼 정식이 저전수들의 실수를 노려야해 아아 반칙하지마 반칙하지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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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웬만하면 소스 안하는데 야 막아 막아 못속에 막아 근데 이거 어차피 얼음술 이거 무조건 쏠지 아 이거 안좋은데 땡 아 나 3탑수 넣었는데 왜 짝순이야 흐흐흫 에이이이 눈에 스톨 봐라 너무하네 예에에스 퍼펙트 맨 아씨 퍼펙트도 없게 아 말도 안 돼 또 4점 차이네 예에에스 이거 한 번씩 썬틴이 진다 계속 따라간다 3점수 이거 느끼 힘든데 3점수 넣는데 이번에 그럼 동점이야 아 자신감 없었어 아 여기서 무너지나요? 일단은 그냥 그냥 막어 아씨 나 반짝 안했는데 반짝때문에 아 억울합니다 야어씨 동점 아 좋았다 반지 케이스 아 아 이게 농구야? 아 저기서 뭐하는거야 저 꼴대에서 신성한 꼴대에서 이거 대구리야 야어씨 아 이거 빡세네 이 녀석들 막어 막어 비패트 얼음슛 막어 얼음슛 7초 남았어 아 아 더럽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아 다행이다 아 미신 아 미신 레이업을 놓치면 어떻게 해 아 큰일인데 아하 이거 정말 큰 크나큰데요 toda 그 어 호오오오오오오 Takenya아 이제는 3천 worth에 더 이익... 익었어 아 대박 everybody 워우우우우우우우 응 으어어여 오웯 pul 오오오오오~~~~ 역점 역점 3 4 2 맨 안돼 반칙 반칙 Estado 하 그거 넣어줘 우린 두배 할콜änd이야 와하 2점까지 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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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두베 아니네 완벽한 3점슛으로 가지 오케이 리바운드 그렇지요 얼음샷 좋다 역전이다 이럴 때 한번 반짝해주고 됐다 좋았다 아이고 아씨 더러운 놈 그렇지 역시 레전드다 이기어어어우 됐다 벌려나간다 에이 이게 빠리데이비야? 아 아 블락슛 느렸어 아아아아아아악 이건 레전드빨이다 블락슛 떠서 좀 느리게 쐈는데 들어가네 이게 대박사건 불안 에헤헤 에헤헤 자지말 반짝하지말 반짝하지말 응 안들갔어 에헴?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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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남았네? 야옹 으흐 누구사.. 43점중에 혼자서 39점 넣었어 말이 돼? 14번 슈툰게 11번 들어갔다 미쳤다 3포인트 4포인트 8이 생겼네 이상한 기술 생겼어 유징 스태미나 이렇게 스킬이 하나씩 추가되는건가본데요 저거 터너머트 깨면 금색 하나 넣어주고 멀티가볼까 2배에다가 드립을 빨라지는거 같으니 카드 갈라온다 3개나 돼있으니까 3개 3개 4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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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까지 말고 막가보자고 한 번에 까는것도 있었나? 이거 한 번에 까보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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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개 5개 6개 4개 5개 5개 6개 5개 한 경기 60몇점이었나? 템버린 나왔어 100점인가요? 한 경기 100점이야 미쳤네 진짜야? 60점이 아니고 100점이야? 와 에픽 좋아 존 스탁 던 존 스탁 던 알죠? 유타테즈 아닌가? 맨날 사람인데도 얘 3점 달성 쇼고 그러잖아 그쵸 존 스탁 던의 그 파마머리 흑형 유타테즈 옛날에 잘나갈때 좋습니다 칼말로 맞아 우리 형이 칼말로니였거든 내가 존 스탁 던이고 흐흐흐흐 조던 아 깜짝이야 조던클락 쓰는 일이야 이야아 야 챔벌린 가자 챔벌린 온라인 매치 해볼까요? 잠깐만 챔벌린 스탯 좀 보고 챔벌린 어디인? 팀 어디인? 싹 턴 한번 볼까 요타테즈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스테미나 7 리바운드가 10이네 골락 8에 2.19야 2.19 골밑에서 손들고 리바운드 한 다음에 2점추만 열려두면 되겠네 덩크는 좀 별로지만 2점추만 넣으면 되나 밑에 스텝도 있네요 골밑왕 유타 재즈가 있어 유타 존 스택턴 와 스틸 10, 스피드 10, 스태미나 8 3.9, 2.9 스택턴이랑 이번에는 체인벌린으로 가면 되겠다 얘는 레전드보다 더 좋은데 스택이 리바운드 블럭 동크 쓰레기지만 안쓰면 되는거고 역시 스택단가 멀티가 뭐죠 누구 있다니까 나 한국수업으로 좀 바꿀게 잠깐만 온라인 매치고 지금 오스카가 3.9, 2.9, 스틸 7, 스피드 스태미나 좋아 비슷해 아 비슷하네 스탁전이랑 비슷하네 그쵸 스탁전이 스틸이 10, 스피드 10 덩크랑 볼락 리바운드가 완전 낮고 나머지가 너무 좋은데 너무 사근데 레전드도 더 좋은거 같은데 패트릭 유잉 받으려고 패트릭 유잉 어디였죠? LA였나 패트릭 유잉 어디 아 여깄다 패트릭 유잉 덩크 8 블락 8 스테미너 리바운드 7, 8 2.8 나쁘진 않아 골밑에서 굉장히 준수한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나 근데 스탁전이랑 누구 넣기로 했죠? 캔벌리 캔벌리 넣고 압도합시다 2바운드 10이야 서있으면 돼 간다 덤벼라 한국섭입니다 덤벼 뒤벼라 백 점 늦는다 읏 캔벌려는 100점 간다 서있으면 리바운드 되지 이로 키도 연락힐걸요? 아 걸리네 걸린거 같은데 걸린거 아닌가 농구대잔치 갑니다 됐다 걸렸다 개자라는거 아니야 이거 인게임 메뉴 무브먼트 스틸 티브 오프 티브 오프가 뭐지? 로딩 왜 이렇게 안넘어가 꼼피타 좀 고치세요 이거 게임 자체가 로딩이 좀 긴 것 같은데 뭐야 실패도 그냥 실패했어 호재가 농구 호재 허허 봐봐 나 아니잖아 야! 저사람도 둘 다 예졌는데 스쿼트 피펀이네? 야 너 점프가 왜 저러냐 역시 챔벌린 어 자 저 레디 표시가 안지워지냐 버그인듯 뭐야 패스가 안돼 여어씨 뭔가 어그리로 들어간 느낌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은데 에잇 에잇 뭐야 좀 이상해 뭐가 좀 이상해 게임이 공이 좀 이상하다니까 패스가 좀 이상해 저거 렉이 트레이전인데 저거 뭐야 저 금 멋있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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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에잇 에잇 아..뭐야? 공 지나갔는데? 신상하게 내꺼 쓰지마라 뭐야? 아..뭐야? 여기가 꼴..꼴 소리도 안난다 나갈게요 내꺼려서 다시 할게 절대 질거 같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도저히 저만의 플래그 안나옵니다 한번 다시 갈게 린페라 아니 지금 렉이 걸려서 안된거죠 고우 롬비라구 롬비라구 이거 스위치로 대박났어? 아 그래? 스팀은 몇 명이나 하나? 속고 2랑 3이 대중.. 죄송한데.. 3명 중 2명 아 그래요? 재미있었습니다 흐흐흐흐흐흐 1분까지만 기다려보자 수술도 안돼 다음게임 갈게요 안되네요 보셨죠? 저의 강력한 실력을 다 쫄아서 안덤비잖아 지금 쫄아서 안덤비는거 보셨음? 다음게임 갑니다 다음게임은 다음게임